베이징, 현대 베이징, 현대 베이징, 현대 베이징, 현대 네 트럭이 안가네 아멘 동그랜 차에 동국채, 동국료리꾼. 어디는 동문에서 한국 골짜기 보다가 한국 들이낸 처음이지. 처음이지. 중국에서 산다고 깜치지 말아야지. 여기 여기 신경이 있어. 그 안쪽에는 그런 거 안 하겠다. 양보기 길 이런 거. 엄청 많지. 그거도 많지 여기가. 그게 동국 음식 아니에요. 거기가 진짜 거거든. 북경에도 많고 여기도 많고 남아왔어. 기차가 같이 나간다. 어? 오세요. 오후рас소스 한 장군. 오후рас 소스. 오후рас소. 오후해서 한 장군 후 기차가 이렇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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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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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